오늘 뒷댕에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. 모두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자고요. 계속해서 다음 가수를 모시겠습니다. 바로 진복이십니다. 진복이십니다. 진복하는 서글픈 여자의 사랑 깨뜩한 눈마머리 너랑 애처님 하늘아 흠아 이 내 맘을 전해 주려면 아 아 방금 이로써 이해가 아닌 여자란 말이여 이 질막하면 찾아오는 그리운 사람 때문에 미워하면서 마치 못하는 서글픈 여자의 사랑 그는 그리운 사람 때문에 이 질막은 이 질막을 찾아오는 그리운 사람 이 맘이 전해주려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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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변할 일 없어 이 맘이ction한 바람 우리의 마음을 이의 약 пам의 열차 한 마리는 감사합니다 michy trump 꼭 붙잡고 싶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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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